오늘의 운세 개요월 정축일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운세를 좀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 특히 기본은 알고 계신데 아직 제 댓글에 제가 쭉 훑어보면은 오늘도 새로운 댓글을 봤어요 기본 사주를 좀 알아야 되겠다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어려워요 사주는 쉽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핸드폰에서 보시면은 세모 표시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영상 아래쪽에는 하단의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본인의 일관을 찾는 방법 그리고 만세력을 읽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를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링크를 안 보시고 오시면 그냥 외계어예요 제가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꼭꼭꼭 그 링크를 보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할텐데요 개요월이죠 그리고 개요월은 이제 매칠되면 끝납니다 경금이 10일 지나갔고 신금이 20일 이 단계에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있고요 이제 10월 8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약 이틀도 안 봤어요 이틀 지나면 이제 값수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금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이제 좀 나아질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기운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값수로리 들어오게 되면은 좀 나아져요 화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값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 값 시작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정축일이에요 오늘이 네 정축일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아래로는 합이 되지만 지금 청간에서는 극이란 말이에요 청간에서 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청간은 그냥 극이에요 극 아니면 합의 운동작용이라는데 이것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충이라고 표현하면은 맞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도 배웠기 때문에 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값목 볼게요 값목일간 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목 입장에서 화가 들어온 거니까 상관이 들어왔죠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관대지에 놓인 날입니다 축일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관대지입니다 값목 입장에서 정 입장이 아니라 이 갑일간에게 그렇다는 거고요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는 그런 날이에요 또 본인보다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아래 직원이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마음이 앞서서 내가 평상시 답지 않게 전체적인 일을 그르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직원의 실수를 내가 나서서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그런 실수를 일으키게 되어서 오늘 월요일에는 좀 체면을 구길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인 실수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좀 단돌이 해야 하는 날이다 이거를 좀 잘 참고하셔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목 보겠습니다 음목 분들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쇠지에 앉았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 비품을 옮기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큰 회의가 있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두세 명에게 정말 확실하게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업무 전화가 미친 듯이 폭주했어요 월요일이기도 하잖아요 정신이 없는데 팀장님하고 주변 동료들이 자기들도 쉬는 시간이 따로 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할당량이 있는데 그거를 싹 배제하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자신에게 원래 있었던 할당량과 업무들을 굉장히 옆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하루로 보여집니다 좋은 날입니다 목 일간분들 특히 간목은 오늘 조심해야 하고 음목은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겁제가 들어왔죠 겁제가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현장에 파견 건물을 가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먼 어떤 회사의 회사 현장에 내가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동업자라던가 가까운 지인들이 내가 거기까지 가기 위한 경비를 보탬을 준다던가 본인의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려고 날짜 조정해줄까요? 이런 식으로의 지원이 쏟아집니다 좋은 날이에요 도움이 들어옵니다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는요 비견이 들어왔죠 같은 글자입니다 비견이 인묘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따라 말수가 적어지고 일적으로는 잘 풀리지 않은 정체기를 겪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내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 정체기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나까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신만 바짝 차리시면 오늘은 운짝인 영향에서 좀 멀어지겠죠 주변 사람들이 좀 정체기다 그래서 본인에게 하소연 메시지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조만간 내가 안 좋게 좀 그동안의 커리어와는 별개로 실망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고 어쨌든 본인이 거기에서는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퇴근 때 몸이 무겁지 않겠습니다 자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정인이 들어왔어요 지금 토잖아요 화가 뜬 날이니까요 인성이 들어온 거죠 정인이 양지에 앉은 날이에요 이건 양지입니다 본인의 승진에 대한 언급이 조직에서 들릴 수가 있어요 혹은 바로 승진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음 계약에 대한 언급도 오늘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더 좋은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스카웃 제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회사일 수도 있고 내가 예전에 한번 물리쳤던 곳인데 다시 스카웃 제이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무토분들은 바쁘시니까 한번 이제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안에 대해서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일간 분들은 편인이 들어왔죠 임묘지입니다 편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고요 외출을 오늘 거의 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약속 하지 않고 예전 자료들을 들여다본다거나 결산을 낸다거나 총계를 낸다거나 이런 좀 뭔가 모아야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뭔가 새로 시작해야 하는 업무는 오늘 전혀 손을 대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할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계를 내고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결산 업무가 더 많기 때문에 더 급해서 새로 시작하는 일들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토 분들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일간 분들은 정관이 들어왔죠 금 일간에서 화가 들어왔으니까 관성이 들어온 거고요 정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일적으로 진행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또 본인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궁 저렇궁 비판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될 수 있고요 왜 지난번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일 마무리 안 됐어요? 라는 식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회사에서의 그런 일적인 재미가 굉장히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경금분들은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근부부 부분 신근분들 진행하겠습니다 관은 관인데 편관입니다 편관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은 어떤 일이냐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다음 일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쓰게 된다거나 혹은 다음 계획이나 사업을 위해서 어떤 발전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꿈꾸게 되고 또 미팅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내년 1월달, 6월달, 3월달에 어떤 일들을 내가 하게 될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그림을 짜서 위에 이제 경영진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날이 되고요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지점을 낸다거나 확장을 하기 위한 안건을, 묘책을 내서 보고를 하기 위한 발표 자료를 만드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시게 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일간 하겠습니다 임수이고요 임수분들은 오늘 정제가 쇠지에 앉은 날이에요 지금 보시면 수에서 화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재성이 들어왔다고 봐지고요 특히 정제입니다 정제가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 가족들 주변 가족들이 본인의 일을 도와주고 아주 든든하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하루예요 퇴근을 했는데 평상시답지 않게 가족들이 알아서 저녁 식사를 이미 차려놨습니다 자기들이 막 음식도 하고 밥도 짓고 이렇게 차려주고 고생이 많았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일 파티 열어주는 것처럼 응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퇴근하기 전에 밖에서 외식을 하고 들어가자고 메시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돈을 내거나 내가 나서서 가족들을 챙기는 날이 아니라 본인이 대접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받아도 되는 하루입니다 그냥 받으세요 자 개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은 어떻습니까 편제가 들어왔고요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은 큰 변화가 들어온 날인데 조직에서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일방적인 큰 변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자신의 포지션을 잃게 되거나 그래서 오늘 방황을 하실 수가 있고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라고 오늘 하루 일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내 주장은 강해지지만 정말 자신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날은 없고요 내 주장이 강해진다는 말은 항변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당하다 이건 아니다 라는 식의 어떤 항변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금전적으로는 카드라던가 현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쉬운 날이에요 분실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의가 역시 필요합니다 정신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또 저는 10월 8일 날 운세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남은 날들도 잘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